사멸의 예언자가 뺏기는 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킬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화작한 대치부터는 넘겼죠. 자, 5개의 코스트로 남겨둔 채로 그대로 퇴근을 넘겼고요. 자, 죽음의 군주! 무험고인이 나왔습니다! 누구도 1등 상품! 자, 코리엔토 선수는 복제로 죽음의 군주를 두 장을 가져가고요. 이거... 더 내면 제가 말씀드린 숨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다른 한숨 내지 말고 점쟁이랑 죽음의 군주를 용고에 교환해준 다음에 파멸의 예언자를 내고 얼음 화살을 실바에 치는 거죠. 그러면 새로 나오나서 전부 다 죽일 수 있어요. 생각했던 구도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거 선물 하나 주는 각 나왔거든요. 시린빛이랑 죽음까지 전부 다 줘버리고 네. 얼음 화살을 실바에 치는 거죠. 파멸의 예언자를 내고. 자, 말 그대로 이 필드에 종말을 선사할 수가 있는데요. 아, 비료. 하옵비 비료. 아, 이 선물을 주려고 하죠. 아, 자, 파멸의 예언자. 그렇죠, 얼어도 안 써도 되죠. 네, 선물을 줬어요. 네, 자, 터지면서 자, 종말을 안겨줍니다. 자, 터니 넘어 자, 화염 장렬까지 자세하게 주면서 야, 모든 것이 날아가네요. 자, 본진의 8의 데미지 기저..